19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바르셀로나에서 뛰는 이승우와 백승호의 연속골로 수원컵 1차전에서 2란을 꺾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반 20분 이유현의 중거리포로 기선을 잡은 뒤 후반에 투입된 이승우의 빠른 돌파로 승부를 달랐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18분 이승우가 자신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직접 마무리했고 종료 직전 이번에도 이승우가 돌파하면서 찔러준 공을 백승호가 달려드며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3대1로 이긴 우리 대표팀은 모레 잉글랜드와 2차전을 치릅니다.